배달의 민족이 한 주소에 수십 개 업체가 등록된 걸 걸러내지 못해 경쟁사 밀어내기를 방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7일 배달의 민족 앱에서 역삼동 일대 80개 상당의 신규 식당이 같은 주소지와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며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공유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며 주소는 가타도 업체는 모두 다르다고 말하며 150평 크기의 점주들이 들어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소지에 방문한 결과 근무 중인 직원 수는 단 2명뿐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공유 주방을 사용한다면 주소는 같을 수 있지만 같은 대표자 명이라면 사실상 같은 회사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한 곳의 공유 주방에 하나의 업체가 여러 상호를 등록하고서 각 상호별로 직원을 고용한 형태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소로 수십 개의 같은 사업자가 등록된 점은 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적이 있기에 배달의 민족의 허술한 업체 관리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